어.. 오늘이 최저 몸무게다. 82킬로다. 바나나 섭취를 다시 시작했다. 맨몸 턱걸이 단 한 개를 위해 이 3개의 턱걸이 밴드를 건너왔다. 밴드는 이제 필요 없다. 못 생각했으나 맨몸으로 올라가지 않는다. 근데 이 3개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엄청 얇은 밴드가 하나 더 있더라. 그리고 엄청 엄청 얇은 밴드가 또 하나 더 있더라. 일단 빨간색 밴드 걸어. 걸었다. 빨간색 노란색 밴드만 건너가면 맨몸 턱걸이 한 개 확실히 당길 수 있을 거다. 발이 걸어. 새끼랑 약지에 하중 걸고. 엉덩이에 뭐 넣었나. 어깨 내리면서 당겨. 당겨. 더 당겨. 당겨. 안 되네.